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아니 잘 걷잖아요 지금 아니 아픈 사람이 아닌데 아니 꾀병 아니에요 꾀병? 아니 다리야 아픈 사람 맞아요? 왜 이렇게 왔어요?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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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기가 왼쪽 발목이나 무릎이 불편해요? 발목들이 저렇게만 계속 호빙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디 부딪히거나 그러고? 아 너도 띌 때 한 번 띠는데 아픈 사람 experience 일단은 아버님이 케찰들이 좀 살짝 찍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좀 이제 뼈가 문제가 되면 그게 졸라가니까 금방 케찰들이 찍고 다시 뵐게요 지금 주종일 날씨가 날 만듭니다 네 안녕 뼈 괜찮으시나요? 뼈 괜찮으시나요? 뼈 괜찮으시나요? 뼈 괜찮으세요? 뼈 괜찮으세요? 제가 봤을때는 인대라든가 흙줄, 근육 이런 분들이 노래소서 같아요 걸을때 아파? 발목이 다 아프다는거지 발목조금해서 며칠만 받아야해요? 걸을때, 부드러울때까지 받는게 좋긴해요 많이 부탁하세요 곧사람 만나요? 네 뼈 괜찮으시나요? 아니 아픈데 뭐하고있어요? 진짜 너무 쉬어서 게임이에요 아프면 쉬어야지 게임이에요 트러프했다 트러프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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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지 어떻게 되세요? 트러프탈 트러프탈 괜찮아 있어? 괜찮아? 괜찮아요? 너무 힘내요 아.. 그래도 예희가 아프잖아요 예희는 그럼 여러분이 아프지 마세요 안녕 안녕